정훈아 정훈아 우리 정훈이 많이 컸다 내 말 다 싣고 미..미안해 내가 부른 대답 잘하자 확 좀 부숴버리기 전에 선호야 같이 매점 가자 어? 잠깐만 정훈아 너도 같이 갈래?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카톡해? 참 참 참 오케이 머리 딱 떼 아 아프잖아 다음판 바로 갑니다 참 참 참 오케이 머리 딱 떼 야 너 게임 진짜 드럽게 못한다 우리 이제 그만 할까? 에이 뭘 그만해 한 번 더 해 어 알겠어 참 참 참 참 참 참 아 마지막 판 하고 끝내자 오케이 이번에 진 사람 매점 쏘기 어때? 콜 간다 참 참 참 참 음 역시 남이 사주는 과자가 제일 맛있어 응 천천히 먹어 살쪄 아이씨 야 이거 좀 빼줘 아 내가? 아이씨 손에 묻어서 그래 빨리 빼줘 아이씨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 아 괜찮다니까 빨리 빼 그 손 뭐야? 어? 아니 니가 거기 있는 거 빼달라며 변태 아이 선우야 야 야 야 웃어 앞에 봐 야 진한 척 해 형이 참고서를 좀 사야 하는데 나 돈 좀 주라 참고서 필요 없으실 거 같은데 아잇 아잇 말 듣고 하지 말고 돈 좀 달라니까 저 돈 없어요 없어? 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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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없으면 안 들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냐 이 대새끼야 집에 씨 뭐 한 장 없냐 아잇 야이씨 그만해 아 너 뭐냐 너 이거 범죄야 내가 이거 녹화해서 경찰 신고하면 아 이제 신고 못하겠네 여기까지만 해 아니면 내가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아이씨 아이씨 선우야 뭐 이씨 울려나 어? 야 이씨 울려나 아아 존마한 새끼야 깝치고 있어 뒤질라고 한 번만 더 얘 건드리면 그때 진짜로 확 터뜨려 버린다 아이씨 빨리 진짜 야 가자 어 야 야 너 왜 당하고만 있냐 무섭잖아 내 앞에서 무섭다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난 내 친구 줄 뜬 걸 못 본다 아 알았어 여기 펴 어 경훈아 어? 빨리 가자 그래 나에게는 조금 특별한 친구가 있다 이름은 이선우 지금 아 이ël 이선우 이루밍 예 được 예 감사합니다.